랜선 패밀리 콘서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황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패밀리 콘서트 가수 이현입니다. 네.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롯데면세점 40주년 패밀리 콘서트 30패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 네. 어는 9월 27일 특별한 날인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분들과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에 오시면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멋진 무대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롯데인터넷 면세점에 가입하시고 관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을을 누구보다 뜨겁게 열고 싶은 분이시라면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에서 만나요.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